영화터는 기자입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서늘한 가을이지만 극장가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난 시간 올여름 빅포 가운데 앞선 두 편 외계인 일부 그리고 한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빅포 가운데 남은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 그리고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티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이 앞선 두 편보다 만족도는 저 개인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취향이지만 올여름 빅포 가운데 최고의 영화로 꼽는 작품도 오늘 두 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영화 그리고 올여름 빅포 가운데 세 번째 영화입니다. 바로 900만 흥행작, 관상을 연출했던 한재린 감독의 신작이자 감독 개인적으로는 필모그래피 첫 재난 영화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선 일종의 항공 테러 영화로도 볼 수 있는데 한재린 감독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재난으로 봐주길 바란다 뉴스토마터의 인터뷰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선언은 영화 제목이면서도 실제로 항공 운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조건적 착륙을 선언하는 비상사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제목에서도 짐작되지만 사상 초유의 항공 테러가 이 영화의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흔한 항공 테러, 즉 하이제킹, 다시 말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불법 납치가 아닙니다. 이 같은 설정부터 비상선언이 일반적 항공 테러, 재난 영화와는 기준 자체가 다르단 점을 선언하는 조건인 셈입니다. 영화는 테러, 즉 감독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합니다. 장르적으로 연출자는 재난으로 풀어냈지만 실제 담고 있는 얘기는 오롯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 테러 혹은 재난입니다. 때문에 비행기란 좁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좁은 비행기 안에서만 벌어지는 얘기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테러, 즉 재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얘기, 바로 비행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 밖,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재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의 얘기를 비상선언이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증은 여기로 집중합니다. 도대체 무슨 탈환이면서 재난인가? 당연히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감독님이 영화 개봉 이전 인터뷰를 통해 밝혔으니 저 역시 말씀드려도 될 듯합니다. 물론 아주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비상선언은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김소진, 박혜준 등 한국 영화 사상 전례가 없는 올스타급 출연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백억이 넘는 제작비의 블록버스터 단독주연을 맡아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특급 스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지만 이상하게 묘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아주 섬뜩한 대사를 치는 인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임시완입니다. 너무 착하고 순박하고 톡하고 건드리면 눈물부터 쏟을 것 같은 임시완. 그는 이번 영화에서 재난입니다. 이건 감독의 직접적 표현입니다. 참고로 재난은 이유도 없이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비상선언의 엄청난 힌트가 될 듯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보셔도 무방하며 솔직히 이 정도는 알고 보시면 오히려 더 비상선언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외에 비상선언에 대해 언급해드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개봉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을 겁니다. 거대한 비행기 세트 그리고 그 세트를 실제로 360도 회전 짐벌에 올려 촬영한 제작진. 극중 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병헌이 연기한 재혁. 그런데 이병헌이 실제로 재혁의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 등. 참고로 전 개인적으로 비상선언 속 최고의 사이다 캐릭터로 주저없이 전도윤을 꼽습니다. 비상선언뿐만 아니라 그는 10년 동안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의 사이다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에 전도윤이 연기한 김숙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이크에 대고 지르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떤 장면에 어떤 대사인지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리고 영화를 보신다면 단번에 알아보실 겁니다. 지금도 전도윤의 김숙희가 던지는 그 대사, 그 대사에 찔끔할 듯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듯합니다. 비상선언은 영화적 설정 그리고 그 설정이 만들어내 재난의 수위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다수와 소수의 개념적 정의, 그 안에서 해석되고 있는 혐오의 기본적 정서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존재하게 됐는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지점이 상당히 소름끼치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상선언, 올해 결코 놓쳐선 안 될 상당히 높은 수작이라는 점, 전 무조건 강추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상선언, 올해 결과보기 올 여름 빅포 가운데 마지막 영화입니다. 여론은 이 영화에 가장 높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평단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쩌죠?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올해 빅포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은 만족도가 낮은 영화적 완성도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올 여름 극장가 빅포 마지막 영화 헌트입니다. 헌트는 지난 5월 개막한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대 월드 프리미어로 먼저 상용돼 현재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개봉한 헌트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용된 버전과는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 전체 흐름과 사건 개요 등이 전혀 다른, 즉 다른 영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연출을 맡은 이정재 감독이 칸에서의 일부 평가를 받아들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일부 각색 포인트와 추가 후시 녹음 파트를 더해서 일정 부분 수정이 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헌트는 배우 이정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시나리오 작업만 무려 4년의 시간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이정재가 이 작품의 연출과 출연을 고려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정재는 말 그대로 기획과 제작 부분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연출자가 나서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고 하네요. 이정재는 뉴스토머토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웬만한 감독 중에 헌트 시나리오 안 받아본 감독은 없다. 곧 단언할 정도 했으니 말이죠. 실제로 이정재는 김성수 감독에게 헌트 연출을 진지하게 제의했었다고 합니다. 1999년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태양은 없다를 통해 이정재는 정우성과 만나 영혼의 단짝이 됐고 이후 23년 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작품이니 연출 역시 김성수 감독이 하면 의미가 있겠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김성수 감독이 거절해 이정재가 직접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가장 오랜 시간 매달린 사람이 이정재이니 연출과 주인공 모두 이정재만한 저격이 없다는 판단에서 주변의 제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VIP 시사 후 김성수 감독이 이정재에게 영화 잘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정재가 형이 안 해줘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며 화를 동반한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은 정말 둘도 없는 친한 사이입니다. 헌터는 이미 개봉에 상영 중이니 특별한 얘기를 한다기보단 제 판단을 전하는 것으로 풀어가면 될 듯합니다. 이케 알라진바와 같이 1980년대가 배경이고 11국 이후 군사 쿠데타로 신궁부 세력이 집권한 이유가 영화적 배경입니다. 당연히 당시 VIP는 그 사람이겠죠. 영화에선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아주 큰 동력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기부에 침투해 있는 북한 고정관첩의 수괴, 독립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것, 그리고 VIP 암살 작전입니다. 먼저 제가 헌트를 결코 높게 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립에 대한 설정입니다. 우선 헌트는 기본적으로 첩보 스릴러입니다. 어떤 비밀이 존재하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과정까지의 엎치락뒤치락을 보면서 느끼는 쫄깃한 느낌. 그게 바로 첩보 스릴러의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헌트, 정말 예상 밖으로 독립의 정체가 영화 중간쯤 의도적으로 누군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힌트를 던져줍니다. 이 지점이 거의 영화 3분의 2가 지난 시점일 듯합니다. 아직 3분의 1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정재 감독에게 직접 물어보니 신세계나 암살에서 비밀을 감추고 극을 끌어가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연출해서만큼은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라고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건 결국 핵심 스포일러를 공개해도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vip 암살 작전, 우리에겐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익히 알려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만 보면 북한의 당시 대한민국 vip 암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시 vip, 즉 대통령은 결국 천수를 다 누리고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실제 역사에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사건의 시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아실 듯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독립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영화의 중반 이후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 vip 암살 사건에 대한 아웅산 폭발 사건 모티브 설정 등 이것들이 더해지면서 헌트의 김장감은 이미 답을 알고 보는 듯한 시선 속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긴장감은 처박혀버립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에 한해서입니다. 배우가 주연과 연출까지 도맡은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합격점 이상을 줄만한 완성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관객들에게 던져줄 재미를 유지했느냐에 대해 전 분명 회의적입니다. 평론가들의 평가가 후한 점은 이 영화가 바라보는 시선과 영화 속 두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의 교집합에 대한 어떤 의미적 해석일 듯합니다. 평론가 분들의 평가 역시 존중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점수를 드리기 힘듭니다. 그쪽 정보부의 북조선 잡자가 있어. 동림? 모두 전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밀이 셌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는 거 아니니까. 너 말인지 시작! 응하지 않으시면 동림으로 관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랬고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난 네가 반드시 동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올여름 극장과 빅4 대전 두 번째 시간 비상선언 대 헌트의 대결 전 압도적으로 비상선언의 승리를 예측하고 또 점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여름 흥행시장은 문을 닫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영화와 흥미로운 시선을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